구독, 좋아요, 알림 벨을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트박스입니다 오늘은 링크트리라는 사이트를 소개 드릴까 하는데요 이곳은 마치 핀터레스트처럼 여러 SNS 및 웹사이트의 링크를 한 번에 관리하기 편하도록 모아둘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소개 드리는 이유는 제가 기존에는 여기 이 페인툰이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도메인 및 홈페이지 운영에 연간 약 3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거의 20년간 유지해 왔었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개인 홈페이지 제작이 붐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저와 같이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셨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블로그나 SNS 또는 아트스테이션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만 운영하시죠 저 역시 이 개인 홈페이지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여러 SNS들의 링크를 모아놓는 형태로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계산해보니 저는 지난 20년간 대략 60에서 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했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제 젊은 날의 추억이 많이 담긴 이 페인툰이라는 도메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쉬운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여러 SNS 및 개인 사이트를 한 곳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트리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일단 이 링크트리 사이트로 오셔서 Get Start를 누르고 가입을 하세요 가입하는 과정이 매우 쉽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링크를 관리하는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Add를 눌러서 여러 링크들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예제삼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 URL에 복사한 링크를 넣어주고 타이틀도 수정을 해줄게요 그럼 우측에 이렇게 링크가 바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면 되고요 옮기자마자 바로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여기 My Linktree 주소를 클릭하면 내 링크들이 모여있는 페이지로 갈 수 있고요 해당 페이지에서 각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퓨어렌스에서 프로파일에서 타이틀 이미지도 바꾸실 수 있고 간단하게 본인 바이어도 입력 가능하시고요 또 테마를 바꿀 수 있는데 우리 같은 무료 사용자들은 몇 가지 선택지가 없어요 테마를 바꾸면 이렇게 금방 우측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 같은 경우에 월 6달러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무료로도 무제한으로 링크를 걸 수 있으니까 굳이 프로로 사용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테마 중에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가 보면 내가 선택한 테마가 잘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링크트리 주소를 제 개인 SNS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유도해도 좋겠죠 저같이 이렇게 온라인샵, 그림 커뮤니티 페이지 여러 SNS의 링크를 한 곳에서 관리하시고 내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해당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유도하시거나 또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링크트리를 활용하신다면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보다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매우 경제적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벨을 켜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